퀴즈 폐우수 알았어 그리고 아래 잡았냐? 잡은 거 맞지? 그리고 핵 쪽으로 깎아 들어가야 돼? 곤란하네. 나왔다, 집에서. 나이스, 연막 맞냐? 뭐 그대 못 먹겠다, 연막. 아, 아프다. 옆에도 있다. 보인다. 나이스. 쳐다본다. 얘가 핵 같다. 걔네, 얘가 걔네, 내가 말하는데. 아, 근데 저는 너무 빡세다. 지금 내려가자니 위해서 찍힐 것 같고. 제빈, 너네 둘이 쏴주면 안 되냐? 견박스 한 명. 찾았다. 너무 저기 있겠는데? 님들아, 너무너무 저기 있을 것 같은데? 지금 내가 화임병 까면 여기 술탄 네 개 날아올 것 같거든? 서클 점 제발 이쪽으로 찍혀. 삼뚝이야? 차 터트리려고 머리나. 아, 젠저 와이프 까불꼴. 땡. 이게 마지막 코인 될 수도 있겠는데. 이 창고 두 중에서 무조건 여기 내려야 된다. 왜냐면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막아야 돼. 나는 얘를 잠글 수가 있는데 쟤는 날 못 잠그잖아. 뭐니? 아, 어쩔을 뻔했어. 이거지, 이거지. 그리고 주변에 더 내렸는데. 조금 돌아서 가자. 아, 맘이 변했어. 들어가지 말고. 이번에야말로 복음을 먹는 거야. 뭐야, 둘 중에 무슨 비행기가 진짜야. 어찌하다, 어찌하다. 어찌하다, 어찌하다. 낫게 나는 애가 진짜네. 이건 먹을 수 있겠는걸? 지금 중요한 건 무엇보다 스피드. 스피드. 따라오는데? 이 자식? 바보같은 자식. 권총으로 나, 이 자식. 나를 얼마나 야뿌면 권총으로 날 잡으려고 이 자식. 나쁘자식. 아, 기분 나빠. 아, 잠쪽이다. 어떡하지? 나 갇힌 것 같아. 일단 판맨 먼저 하고 생각해보자. 온다, 온다. 온다, 온다. 오, 온다. 온다, 온다. 온다, 온다. 온다, 온다. 온다. 와, 온다. 히히히히히히. 노야냈잖아. 아, 하. 이 개 뭐야, 이게 무슨 게임이 이러냐. 무서워 죽겠네, 진짜. 잘 치이는 줄 알았다. 잘 치이는 줄 알았어. 자, 두가자. 아까 개처럼 나도 할게. 보급? 어, 그럴까? 보급에 좀 튼튼한 뚝배기가 있으려나? 애들 보급 다 못 먹었어, 싸우느라. 내가 마지막 최후의 1인이잖아. 야, 앞에 사람이 있는데요? 권총. 아, 미안. 미안, 안 할게. 아직 권총은 아니야. 도망쳐. 아직 있는데? 아직 먹고 있는데? 도망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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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sbett. 찬해. 도망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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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새웠다 멀리서 쏜다 따라가자 쟤 권총을 잡자 쟤는 개피니까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까 쫓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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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나의 권총을 아 마을로 들어가지마 아 너무 재밌다 이거 아 즐겁다 얼마나 싫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권총 가지고 있는거니 몰랐지 안아 없나? 근데 여기 별로지 않아? 너무 별론데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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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라 아니야 갈라 그랬어 지금 가잖아 와 여기도 있네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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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내 바퀴 내 바퀴 안돼 갈방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와 여기도 있어 어떡하지 진짜 나 어떡하면 좋지 와 여기도 있는데 님들아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 진짜 진짜 한 번만 봐줘 아 진짜 너네끼리 싸워 제발 이렇게 쏟는다 왜 아무도 잘 안싸주는거야 어떡하지 진짜 그냥 여기 써야겠다 그냥 여기 써야겠다 무서웠어 무서웠어 저기정 진짜 나이스 다섯 명인데 한 명은 뒤에 없을까 나이스 다섯 명인데 한 명은 뒤에 없을까 야 자리가 너무 무서운데 낙대고 세 명 쟤랑 왼쪽이랑 쟤랑 왼쪽이랑 다섯 명 찾았다 나이스 다행이다 나이스 지지 치킨 먹었다 나이스 유하 머리부터 발끝까지 뽀오라미씨 뽀오라미 어머라미 프랑스